사랑이라 근데 김비서 없으면 니 시할머님 침해 증세는 누가 막아줘? 언니 나 명의잖아 다시 말해봐 누구라고? 김미란 너 자꾸 왜 이러는 거야? 백수랑은 절대 안 돼 얜 그저 친구야 친구 강기사 김비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?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디디가 김비서랑 엮이는 거 저 죽어도 못 봐요 어머니 우리 딸 여기 앞길 좀 망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제발 제발 우리 도란이 왕볼 싫어서 헤어지는 거 아니야